안녕하세요. 포즐조아입니다. 90초 동안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됐네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6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됐네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됐네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6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6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됐네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됐네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은 몇 개를 찾으셨나요?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